이곳에 가서 13일을 출간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하면서 중성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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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시는 2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깨달고 하시는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아멘! 이곳에서 한 번 가고 이곳으로 들어왔으신데요. 하나님 가실 때 이곳에 좋은 하루 되세요. 진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서 저희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한 가지 축복받을 하자. 호동을 바푸드에 이렇게 사도 있다는데. 다 내려놓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내주세요. 이런 사랑의 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삶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이번에 가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원래 살아가신다는 것 같으셨습니다. 거기 가서 잘 성교해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진짜 제대로 성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 좋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기대라고 하죠. 저는 역사하고 있으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의 시간에 생각하셨습니다. 그마다 우리가 부상하면서 유명적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는 그런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SP外곽에서 외국 em. 국립교회에서 연구하고 좋은 식당이다. 국립교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교회에 식당하기 한국 국립교회에 있는 나라입니다. 산해가시는 아버지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우리 소맹교회 통해 드러내시고 올해도 또 이렇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구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이 이 나라에 기둥까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순간 캄보디아에서 우리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 깨닫고자 하시는 것들,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철에 계 острова, 계속 쌓인. 유리 Soviet Grüce 16호 25호 10호 고춧가루 캄보디아에서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 또 이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섬짐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 안에 매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하여 주신 것을 주님의 삶을 지나고arak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넷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넷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톱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토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나는 어딨습니다 내 속에 우리 승부할게요 4장 4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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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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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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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세트 보면서 나이 노다는 영원히 춤추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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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